안녕하세요 히어로팀의 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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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다 안녕하세요 히어로팀의 스마트 준수입니다 지금 프로미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게요 너무 잘 먼저 갈게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괴 시블레이저 근데요 파괴 시블레이저 시즌 2 갑자기 시즌 2야 홀로스 시즌 2를 해야지 파괴 시블레이저 시즌 2야 아니요 코암을 찾아도 시즌 2라던가 머블 해야지 파괴 시블레이저 자 레벨이 자기 레벨 말이 뭐 29 난 29네 나이씨 언더 더 맨 언더 더 맨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다 윤수님이 일단 25레벨 다 싸움을 했고요 자 일단 저는요 자 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영 먼저 하.. 우영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놔두고 할거에요 네 네 아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아 어때 어때 네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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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거 다니 부수고 있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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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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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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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 자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 보도록 campaign 이제 좀더 좋은 총 살 수 있겠다 우영 좀바 Schule backed わ영 가방 좋은거 많이 샀어 다쳤다 다쳤어 저는 돈도 못해요. 일단 터틀해야 돼. 저는 폭탄을 먼저 살겠습니다. 폭탄을 계속 안사다보니. 폭탄을 계속 안사다보니. 어 뭐야. 넘어졌어. 다쳤어. 아빠 너무 졌어. 봤어. 우와 넘어졌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지구 부터졌다. 지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지구 안에 해왕성. 해왕성 들어갔다. 초몽통이야? 우와 해왕성을 무더졌다. 아 터쳤다 터트려. 해왕성은 우리보다 더 작네. 토성 터트려. 토성도 터트리자. 토성도 터트리자. 엑스피. 근데 엑스피가 1700이나 올라갔어. 와호. 한 3천씩 오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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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바자. 파이. 몰상자. 다시. 1 2 3. 1 2 3. 파이. 몰상자 파이. 네네. oteer 여기도 돈 있습니다. 여기도 돈 있습니다. 우주선 터트리자 우주선 우주선 넘어지게 보자 우주선만 넘어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초성도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터트려주잖아 안돼 우주선만 터트리고 오 왜 게이지 이상해졌어 애기 왜그래 애기나 왜그러니 아 영 잘가요 여기 안 밑으로 올라가는 곳이다 토설 올라가는 곳 레벨이 30이 되어버렸어 우주선 와 토성 위로 올라가버렸어 롤롤롤롤롤롤 여기 안으로 들어가버렸어 아 날라간다 뭐야 날라간다 날라가서 토성 올라가는곳 자 이제 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낭 배낭이 이런걸로 됐는데 배낭 샀는데 배낭 샀다 예 설정할 때 이때 보다닥 판매를 하고 합니다 원래 들이 화면 절대 안 올 것 같아 원래 들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들어올게 봐봐라 나 하는거 봐봐 나갔다고 해야해 해머 сл bå봐봐 녹화가 잘 안된다고 아빠가 해야해 괜찮아 됐어요 지금 다른 사람 다하고 있는데 나갔다 와봐 방송이 안되는거 아냐 노 노 노 노 실력함이 아 아쉽다 루시 루니루니루 루니루니루 살 수 있는게 있나 나 폭탄 살건데 아 7만 5천원이네 만원만 더 넣으면 되겠다 롤롤롤롤롤 방법 tee picoce 롤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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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 롤 어이구이구 크진다 뭐야 대세정 파이 파이 하나 둘 셋 파이 파이 보호상자 하나 둘 셋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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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만야 말씀드린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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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레벨 잡았다 30레벨, 30레벨 가보겠습니다 어? 안돼! HP가 2000이나 올라가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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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 폭탄 던졌는데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 좋아졌어? 응 자 이제부터 이제 폭탄 폭탄 케이크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케이크 봐두세요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를 주겠다 예이 케이크 케이크 rei 케이크를 파고있어요 어 지금 못하고 있구나 오 지금 율렉해졌다 자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케이크 살고 있습니다 케이크 오 뭐야 오 예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빨리 케이크 새로 들어오세요 전술 대포 전술 대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야 전술 대포 전술 대포 보다 25레벨인데 아 여기 30레벨인데 30레벨 갈 수 있다 케이크 팝니다 여기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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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니다 케이크 먹으세요 오 케이크다 맛있겠다 오 케이크 하자 하나 둘 자 팔 먹은 사람 팔 먹은 사람 팔 먹은 사람 이거 폭탄이잖아 대박 이렇게 노는 것인데요 뭐야 누가 작살됐어 얘가 와르르 물어지는 것인데요 뭐야 개폭발이 났다 우와 이 닭소리는 뭐야 닭소리 이 닭소리 그러게 2.9만에 오 날라갔다 2,500 2,500 SP가 들어간다 케이크는 뭐야 전술 대포로 3발짜리잖아 뭐야 3,500 1,500 5,000 에포구는 총의적 소식 뭐야 아 근데 배낭이 저 술대포 엄청 세요 근데 배낭이 너무 비싸요 저 12레벨이 아니 27레벨인데 12만원짜리의 배낭을 사야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어이 너무 비싸서 배낭 다음에 총 다음에 계속 그렇게 오오오 판매 판매 찬스 5700 아 내가 장갑을 하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 쌍둥이네 일로 간다 그 다음걸 사야되 아 아 아빠 가지마 50레벨 안돼 가지마 아 아 도치지 말하고 했지 야 도치지 말하고 했지 도치지 말하고 했지 도치지 말하고 했지 빨리 레벨업 하라고 했지 난 지금 26레벨 말이야 도치지 도치지 말하고 도치지 말하고 도치지 말하고 도치지 말하고 도치지 아니 1284잖아 아 요거는 아 요거는 1700 1199구나 요거 그게 더 좋다 아 요거는 도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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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무슨 레벨을 뺐어? 장수대포 3번짜리라서 레벨을 너무 빨리 한다고 오케이 28레벨 윤서는 몇 레벨이야? 윤서는 26레벨이요 아직? 응 어떻게 레벨을 갈래? 아 이제 워터에드가 된다고요? 안 돼요! 제가 못먹을 거예요 너무 웃어갈거라고요 너무 웃어갈거라고요 너무 웃어갈거라고요 너무 웃어갈거라고요 안쪽 안쪽 제 설정인데 파메파메 파메차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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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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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usuửまで? 오! 다 Bean해 바 NA CA 준비 배경 띵띵 띵띵 따따때지 그럼 저기 위에서 해보자 아 뭐야 누가 쐈어 아 저기까지 날아가 버렸다 내가 썼네 내가 쐈는데 내가 쐈는데 내가 쐈는데 맞네 어 청소기 날아가고 있네 어 날아갔다 얼마 안 날아갔다 음 오 죄송해요 빨리 파메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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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혼자 쐈는데 내가 두 번째 아이고 누가 하구 네가 ㅋㅋㅋㅋㅋ 파메파메파메 파메파메파메 너가 파메파메파메파메 니가 아 뭐야 다른사람이 터트리고 있잖아 안 끌 아구 데리러 내려갔긴해 이거 와 여기 진짜 많이 주네 와 2300이나 1400종 다 빼진다 와 이거 진짜 살기 27레벨 있다 이제 뭐 살 수 없을까 민서님 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배낭으로 사 배낭은 사 배낭은 배낭은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없을 수가 없는 저는 상호발사기를 살 수가 있어요 예 상호발사기 예 예 상호발사기 오 대박 대박 아빠 나 이거 창섰다 상호발사기 나 있는데 그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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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반대편 왕은 22만원 모아야 돼 아빠 두번째는 나 두번째는 형아 세번째는 아빠 두번째는 형아 세번째는 아빠 한다고 세번째는 택시 눈치 15분 클립 20분 20분 30분 20분 20분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터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네요 아이고야 내가 졌다 왜 날아가기 이 녀석 발사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자 아니아니아니 로봇 안 사겠습니다 안 돼 내가 제일 늦게 가면 안 돼 악마로고 사먹겠습니다 맞지 이제 배나를 살 차례인데 아직도 2만원 더 모아야 돼 이거 만원만 더 모아야 돼 뭐야 내가 첫 번째야 맞네 아니 다른 사람이 계속 사고 했잖아 이거 먼저 해 아 아니아니아니 악마로고 없었다 악마로고 구경 오실부 없어요 오 로봇이다 장난감 로봇이다 재밌게 봐 나 장난감 있다 장난감 있다 장난감 장난감 예이 이거 어때요 왔습니다 Questions 또 본래 또 본래 또 본래 어떻게 생겼는데 사실 이로운 폭탄이었습니다 군두리였군 곰주리가 아니여 로봇이었구나 세경이 아니고 와 대폭파 공격력 대박 와우 와우 공격력 박살 시작인데요? 저 그때 저희 끝까지 유리창 위까지 올라간 적 있죠 그때 저거에 와우 살려라구 했잖아 땡으로 와우 와우 이거 먼저 들어왔지 롱 와우 고이 3000님 고이 3000 HP야 아우 1918 이가 들어왔지 실례합니다 사운드 및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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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모르셔 곡 천천히 ead 어잇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 있어 나도 이제 살 수 있는 거 있나 아 이제 있는 거 갔었어요 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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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 게이스터 와우 어휴 날덕하네 내가 두고 두고 휴양 게이스터 안녕 아휴 아휴 싫어 싫어 휴양 원톤 25,000원에 여기 해강좌같이 봐봐봐봐봐 우위를 보였어 여기가 59레벨 30레벨 잡았다 예에에에 나 지금 미세 7레벨 아휴 저희도 아휴 좀 베렁 아휴 좀 베렁 아휴 좀 베렁 가위 좀 베렁 다 부수러 어헴 어헴 나 토술점수 안 되냐 나 토술 점수가 안되냐 일단씩 갈 때 왼쪽이 놔둬야 되겠다 일로인 사로발생이 웨이브 날아간다 대박 대박 이제 가봅시다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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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빨리 만들어봅시다 상어 상어씨 네 네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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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살꺼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는 로케탄 로케탄 아 로케탄이 안 흘러 오 오 오 아 9만원짜리 사야돼 9만원짜리 9만원 9만원 빨리 모을 수 있어 난 그래도 아 기억나는데 제일 좋아하게 콕카가 정답 됐어 빙빙빙 뽀뽀뽀 뽀뽀 또 간다 빙빙빙 뽀뽀뽀 뽀뽀 대박 대박 뭐야 저는 아 아 태양기를 부실거에요 내가 먼저 부셔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셔주겠습니다 아 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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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딴삼이 왜 안될 아 블록스킨이 있는데 그 블록스킨이 그 상을 던지는 거라서 해변의 불이라고 하죠 네 네 네 됐어 우와 부셔 레벨업이 되고 있어 35일에 친구들과 힘을 합치니까 연구하고 엄청 빨리 들이냈어 근데 알람이 많네 누가 알람이 많아요 이 알람이 많아요 이 알람이 많아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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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장난 폰 알람 어 없애야돼 야 그때 논술 학원 갈 시간이야 지금이 3시 40분 만에 근데 이거 오늘은 안가요 오늘은 안가지 오늘 월요일이고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가긴 가는데 안가지 목요일에 가잖아요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때 내가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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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레벨업했나 27 1 간다 저 27 나 계속 탁다리고 있다니까 예 근데 왜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왜 이렇게 아 많이 안 올라 빨리 안 올라가서 그런거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가겠습니다 9시agi 9시 4메tes 가겠습니다 꾼 아직 살거 없어요 저도 아직 살거 없어요 나 다 없어지면 안되거든 조금 모아서 케이크를 칠게요 뭐야 앗 뭐야 서미님이 지금 어디에wheez어요? 닭 10레벨 다15레벨 아주 꼼꼼하시네요 꽁꽁이 꽁꽁이다 꽁꽁이 저는 저는 꽁꽁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구리구리 저기저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 보자 포템제공통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총 좋은걸 싸서 아니 사서 총 총 싸는게 아니고 총 좋은걸 날라갔다 그러면 날려보낼 수가 있죠 날려보낼 도미님 날려보낼 30 만들어서 바로 18레벨 잡았다 배나 업거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구요 배나 아 네 가지마세요 3 29레벨이요 29레벨 이 나쁜 이 나쁜 별 별도군요 사기 어 재설정 케이크 케이크 천원입니다 천원 케이크 천원이에요 사실은 5만원짜리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사실은 5천원짜리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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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0원 아주 재미있게 있는데 못가져봐요 아니 잘못보여서에 지금 쓰는거야 내가 잘못 봤나 질겠 εν listen 하나 둘 셋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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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다. 맞아, 엄청 재밌게 만들었네. 우리 재밌게 만들고 아, 재밌다. 이따다. 어? 까지야! 이때다. 가득 찼다, 가방에. 와우. 대형 케이스죠? 대형 금고. 대형 금고. 대형 금고. 와, 시원시원하게 있게 되네. 대형 금고. 오,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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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 몰이 잘라서. 좋네. 낙대포. 낙대포. 짜잔. 갑니다. 가방의 종이. 저한테는 뭐 해? 정신이. 정신이. 지금 대형 캐니스터로 인가요? 대형 캐니스터로 인가요? 대형 캐니스터로 인가요? 그러면 총은 어떤군가요? 총이... 전술 대포. 정신이. 안개신이. 전술 대포가 아니라 전술 대포예요? 전설 말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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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라고 했어요? 전설 전설하고 비슷한 전술대포 그럼 닭대포는 뭐야? 닭대포? 그거는 뽀뽀댕이지 오 쭉 오 쭉 오 쭉 오 쭉 오 쭉 오 쭉 오 쭉 오 쭉 진짜 좋아 이 닭대포는 완전 쎄고 콜라 콜라 Netherlands 혼란 Stall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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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누가 행성 딱 부서 어? 30레벨 구웅 좀 하고 올게요 야 28레벨이야? 저도 구웅 좀 하고 올게요 예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할 때가 우와 대박 비기가 있잖아 탱크도 있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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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웅 할 때가 아니고 구웅 할 때가 구웅 할 때가 구웅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뭐야 도와 똥이 안 나와 똥이 안 나와 와 여기 고급 창고 같아 어? 가목실이네 경찰 와 여기 다 가누는 곳이야 똥 가목에 들어가고 싶다 창문 있다 그러면 총으로 뚫어서 가면 되겠네 같이 가면 안 돼 왜 아니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계속 어 근데 비행기 대포 아 어디 갔어요 빨리 가세요 갑니다가 무선신네벨 이거 먼저 해도 돼요? 삼신네벨 먼저 해도 됩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 안됩니까 환기요 환기죠 왜 안됩니까 환기 때문에 빨리 못 간다니깐요 예 아니 820m 때문에 빨리 못 간다니깐요 만들어 갈 수 있게 이제 이제 살 수 있다 폭대가 아니고 끌때는 압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살 거는 폭탄인데요 폭탄 12만원 오케이 배당 샀다 예 예 예 이제부터는 1레벨 부터 구경할게요 와 이게 딱구나 1레벨 너무 멋지긴 맞죠 인정이 줍니다 근데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서 올라가지가 않아서 뭐 안좋아요 맞아 맞아 아 구경끝 그래 구경끝 너무 빨리 끝나죠 이거 너무 안좋아서 그럼 10레벨도 아니 5레벨도 많이 없겠죠 5레벨은 좀 있다 그래도 10레벨이 후버 15레벨은 김스탕 12레벨을 13레벨이 14레벨이 14레벨이 15레벨이 수 있겠다 한 번만에 딱 떠 여기 올라가 뭔지 여기 올라간지 안됐다 이거 가리기 구멍이 나왜왜왜왜왜 이럴 순 없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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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에서 쭉 있다가 다행히 폭탄 사고 10레벨 있네 28레벨 폭탄 쏘고 총 쏴고 폭탄 쏘고 총 쏴고 폭탄 쏘고 총 쏴고 빨리 쉬어야 돼 나 보고 싶다고 팀 레벨 구경 끝 아플까 헉 나 힘든데요 안돼 가지마 아 알죠 이거다 슬랩 아 어유 부딪혔어 여기 올라가 보자 아 부산에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데 으깨 어쩐게 되는지 빨리 가냐고 헉 올라왔어 얘들아 나 올라왔다 여기서 터뜨려 볼게요 에이 베이비 아 뭐야 올라오고 터뜨려 대박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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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습니다 4시 5레벨 갈게요 에이 거의 못 가게 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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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ô ... ... ... 혁민님 지금 왜 30레벨에서 터뜨리고 있어요? 안돼요! 아... 유사 비상르새요 아멘 사교폭탄에는 날아가는 근데 로브릭이 걸린다 오잇 오잇 날라가 버렸다 오잇 또 날라가 버렸다 아유 유선이여 이제 29레벨이네 아 미리미리 레벨업 좀 해놓으세요 영상 안채우지도 맨날 29 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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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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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만 먼저 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하세요 송민이 배터리가 없어서 네 충전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푸르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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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위에서 비신네요 니나이 거의 다 타고 있다 그럼 니나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마세요 네 네 수고하고 수고...하고 있을게요 네 시정입니다 가 고 고 뿅 뿅 뿅 뿅 뿅 뿅 걔넌이 과자 찼어요 떠요 저는 이 땜에서 이제 살짝 떨어졌어요 예 바싹 보여 이거는 이봐 이럴고요 이거 한 명도 안 했네 해완상 한 명도 안 했어 뭐 나 늘게 가고있어 항상 늘게 가고있어 아 그건 아니요 요거 조금도 안하시고 싶어서 그렇잖아 나도 그래 뭐 됐다 둘 셋 널 참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나는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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